국가정보원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아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유일 영도 체제인 북한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정치는 김 위원장이 직접 관장하고 경제, 사회와 군사, 대회 등 분야별로 책임지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은 위임 통치가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중간 브리핑에서 김 제1부부장이 북한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 통치를 하고 있지만 후기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이 김여정 부부장에게 가장 많이 이양됐다면서도 후계구도 확립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